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수능이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일과 관련해서 캐스트를 하나 찍어보려고요. 이때까지 찍었던 캐스트 중에서 가장 고민이 많았던 캐스트입니다. 도대체 100일 남은 여러분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 여러분들 100일 남았다고 하면 왠지 긴장되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이제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욕에 가득 차 있을지 모릅니다. 샘도 고3 때 100일 날의 풍경을 떠올려보면 재미있는 장면들이 떠오르는데요. 샘이 그때 한 반에 6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샘 친구들이 100일이 남았다고 해서 단체로 이발소에 가서 삭발을 하고 왔어요. 한 수 명 정도.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다 합장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친구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되고 한데 선생님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 삭발을 하자 이게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0이라고 해봅시다. 10이라고 해보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100일이 남았을 때 보통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자 이때까지 내가 열심히 안 한 것 같으니까 나머지 100일 동안 정말로 열심히 해서 내 능력 이상의 뭔가를 보여줄래. 머리도 깎았잖아. 110, 120 훨씬 더 많은 거. 나에겐 무궁한 잠재력이 있어. 그걸 보여줄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결심은 불과 2, 3일을 가지 않습니다. 듣기에 어떠신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신화가 쓰여지는 경우는 없어요. 신화는 꾸준함에서 쓰여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꾸준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순간에 욱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은 결코 그렇게 끝이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욱하는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따지면 두려움이거든요. 그리고 욕심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능력 속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내 능력이 예를 들어 8이다, 9다 라고 하면 나머지 100일 동안 이 8만 꾸준하게 해내기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런 욕심을 내다가 결국은 4나 5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한만큼 나와요. 여러분 한만큼 나오고요. 욕심을 최대한 버리는 게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제일 딱 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칠판 한 켠에 쓰여있는 D-90 몇 D-88 그거 계속 의식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만 불안해지고 펜이 손에 잘 안 잡힐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잊으세요. 수능이 며칠 앞이야 이런 거 최대한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에 충실해 주세요. 100일 그냥 선생님 생각에는 그냥 수능 전 하루일 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신화를 쓰고 싶다면 신화를 쓰고 싶다면 1초를 참으세요. 1초를 참으면 1시간이 지나가고요. 1시간을 참으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참으면 100일도 잘 보낼 수 있겠죠. 욱하는 그 마음 말고 그렇죠? 지금 이 순간 오히려 차분하게 욕심 버리시고 아 한 만큼 나올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래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수능 며칠 남았다는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그저 그런 하루처럼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수능 날 죽는 날 아니에요. 그렇죠? 죽는 날 아닙니다. 전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수능을 잘 친다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수능을 못 본다고 해서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남은 하루하루 열심히 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화는 욱에서 나온 게 아니죠.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6시에 일어나셨죠. 매일 매일 그렇게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하시면 수능 날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10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